아침에 딱 일어날 때는 이 느낌이 있어요. 밤에는 잠 잘 자야 되니까 빛이 다 차단해요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바람마저도 차단을 합니다. 그런데 아침에 엄마들께서 딱 일어날 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럴 때는 싹 이렇게 올리세요. 빛 조절이 되죠. 바람 조절이 되죠. 빛도 인테리어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고요. 아이들 학교 갔고 아침도 먹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나 이제 청소해야지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높이 조절하면서도 빛 조절, 바람 조절 다 되면서 아예 위쪽으로 싹 올리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커튼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 먼지를 타기도 하고 아무래도 바닥에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싹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개운하고 깔끔하게 바람 통하게도 너무 좋죠. 이게 이중의 커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가격에 이 품질형이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고객님 놀라실 겁니다. 저희 100% 국내 생산으로 맞춰드리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내구성 좋게 사용하시려면 콤브이 블라인드, 핸젤과 그레텔로 선택하시고요. 자신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무상 AS까지도 1년 동안 약속을 해드립니다. 그렇죠. 거기에 조립하시는 게 엄마들께서 그러세요. 콤비 블라인드 비싸잖아. 그런데 그 비싼 데다가 더 비싸게 작용하는 게 설치비를 드리니까 전문기사가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단에 맞추시고 상단에 딸깍 소리만 들리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시니까요. 전문기사 안 부르셔도 돼요. 전문기사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 방에 돈 추가 얼마요? 이 방에 돈 추가 얼마요?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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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이 엄청나니까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